시청자 여러분, 메리놀 병원에서 한 200m 정도 되었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분식집을 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비가 있습니다. 오래 된 것 같지 않아요. 점포셋 붙여놨어요. 여기 한 게 있는데 평수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전화번호는 제가 보여드립니다. 전화번호 이렇게 됩니다. 점포셋. 메리놀 병원하고 한 200m 떨어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주문을 돌려보겠습니다. 돌려보겠습니다. 이 도로변인데 분식점에 있는데 지금 비가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장사되고 안되고는 잘 모르겠고 점포가 비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판도 많이 붙어있는데 좀 낡았습니다. 간판도... 아, 이거가 있네요. 이거는 이용해를 델 것 같네요. 저런 것도 한 10만원 넘을 건데요. 불 들어오는 건 모르겠고요. 뭔가 하면은... 저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점포가 비어있다. 이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